오늘이 9월 5일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나 저희 제작진들한테 묻곤 하는 내용 중에 어쩌면 엿새째 굶고 있다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좋으냐 우리가 흔히 피골이 상접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정말 못 참을 지경이던데 이제 이틀 사흘째 굶으면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정말 너무나 얼굴이 좋고 말도 잘하고 말을 잘한다는 건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옆 사람과 농담도 하고 그럴만한 컨디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어제 9월 4일 어제 월요일 사실은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을 했었지요. 어제 오전 10시까지 나와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나오면 오전에 2시간밖에 조사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회의 참 말을 말이죠. 이렇게 쓸데기 없이 말을 늘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회의 그러면 끝날 일을 거기다가 공동이라는 말을 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공동회의를 열기 때문에 못 나간다 했는데 그 국제회의 그 국제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던 그 국제회의에 딱 20분만 참석했답니다. 검찰 조사 거부 명분이던 그 국제회의 이재명은 20여 분만 참석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 이재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27분에 회의장에 나타나서 인삿말하고 단체 사진 촬영한 뒤에 2시 51분에 회의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7분에 나타나서 51분에 나갔으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빼고 움직이는 시간 다 빼면 아무튼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인 시간이 정확하게 24분입니다. 24분 동안 걸어다닐 때도 있고 서서 사진 찍을 때도 있고 인삿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걸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부릉을 했던 것입니다. 국제회의 국제회의에서 또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거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사회적 책임의 사회 핵무기 철폐위원회 공동대표라는 조셉 벅슨이라는 사람 제가 띄어 읽기를 한 군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사회적 책임 의사회 그 다음에 핵무기 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조셉 벅슨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장무휘 교수 그 다음에 일본의 원자력자료 정보실 사무국장 마스쿠보 하지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에도 또 인사가 있는데 화상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관련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다. 속된 말로 듣보잡이다.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오염수 오염 방류 관계에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도대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국제공동회의라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회의의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인 고문이 단식 천막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상임인 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 깊은 뿌리에서 민주주의도 법 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 엎어버리려는 느낌이 든다. 이대로 가면 파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성 독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는 함세웅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간민국 수석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폐 단식에 이어 20분짜리 국제회의 참석이라는 방탄 명분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를 회피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검찰의 출두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욕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건 개인의 자유문제겠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 이재명 단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로 남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잡범들도 누구나 검찰에 와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받으면 바로 단식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미 선례가 남게 됐다라는 시청자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왜 선례가 남았느냐. 이재명이 저지른 죄는 잡범 수준의 죄이기 때문에 정과 사범의 그 잡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선례가 남고 말았다라는 댓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 말 중에 어떤 방식으로 단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단식을 하느냐라는 말은 이른바 웰빙 단식 이른바 간헐적 단식 또는 반반 단식 아침 10시에서 밤 10시까지는 단식 천막의 모습이 보이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당 대표실에 가 있다는 그래 절반은 모습이 보이고 절반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반반 단식 이런 것은 처음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 그것이 적법한 절차냐 또는 유법한 것이냐 그렇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그걸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조수진 의원이 물었습니다. 두 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느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처음 봤고 국민들도 과거에 못 봤던 일일 것이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사건이다. 개인 토착 비리 형사사건. 토착이라는 건 뭐냐. 경기도 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벌인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토착.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그래서 지역의 지자책이라는 지자체장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한 토착 비리다. 그 지역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 지역의 이익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과 범죄를 공모해서 저지른 것이다.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서 저지른 그러한 범죄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다면 쌍방울그룹과 공모해서 저지른 대북 송금사건은 경기도 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벌인 사건이다. 그래서 양쪽 다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와 조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 수사를 받는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애 같다. 반찬 투정하면서 밥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어린애 같다. 단식 투쟁은 7, 80년대 저항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아닌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수장의 모습보다는 관종 관심종자 단 하루라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자기 이마에 비추지 않으면 불안감에 떨게 되는 그런 관심종자들이 있는데 이재명은 관심종자의 DNA만 엿보일 뿐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얼룩진 정치인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제1야당 제1야당인 민주당이 퇴행의 길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 수사, 방탄 사퇴, 방탄 체포를 통해 오직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보존하려는 뜬금포식 대국민 공갈협박에 불과하다. 자해공갈을 벌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